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다음 달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평균 1.8%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특히 우대형 가입자와 고령층 지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집값 추락 흐름 속에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4,5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열기 속에 주택연금 제도 개선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먼저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가 추진됩니다. 이에 맞춰 현재 5억 원인 총연금대출 한도도 1, 2억 원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연금대출 한도는 100세까지의 총연금 수령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 고령자의 월 지급금이 증가될 것이란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입니다. 치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과 지급금 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2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지급금을 21% 더 주는 제도입니다. 최초연금 지급 이래 주택가격의 1.5%를 지불하는 초기 보증료는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주택연금을 통해가지고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주택금융공사는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공급 목표치를 25조 4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SBS 비지 김상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